저만의 독특한 비법? 그런 비법이 또 있어요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다이어트 후 모델의 꿈까지 이뤘는데요 한참 졌을 때는 70kg 중반이 넘어섰었죠 한 76kg? 아이 하나씩 놓을 때마다 10kg씩 불어있었던 거를 몸에 붙은 채로 육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인스턴트도 먹고 빵도 먹고 무조건 단 거를 먹으면서 약간 기분을 호전시켜 보겠다고 그렇게 한 게 그게 이제 살이 된 거죠 20대 초반에 지방에 있는 미인대를 나갔는데 입상을 하면서 모델 활동을 하다가 금방 시집을 가게 된 거죠 그동안 그녀가 좋아했던 자극적인 단맛을 버리고 은은한 단맛에 적응하자 다이어트가 절로 됐단다 다이어트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단 거를 많이 끊었거든요 근데 그때 야채를 구워서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특유의 단맛을 많이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 단맛이 올라가는 채소들 혈당 올릴 걱정도 설탕 중독 걱정도 없는데 아니 여기에 왜 드레싱을 곁들이는 거예요? 발사믹 소스 대용으로 제가 직접 만든 소스예요 발사믹 식초 이런 것도 요즘 많이 뿌려 먹긴 한데 거기에도 당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직접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뿌려 먹는 편이에요 간장하고 감식초하고 식혜 발사믹 소스만큼 새콤달콤한 소스가 돼요 찜질방에서나 마셨던 식혜로 단맛을 내는 이명희 씨 가진 양념의 감초 역할을 하는데 입맛을 도도는 새콤달콤 오징어 총침 그런데 너무 은은한 단맛 아닌가요? 제가 설탕 대용으로 직접 식혜를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찬밥 한 공기 양으로 물은 한 4배 정도 넣고요 엿기름을 여기다 넣어요 여덟 시간 정도 보온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다 되면 호로록 한번 끓어줘요 식혜가 완성되는 거죠 이 식혜 자체에서도 당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 입맛에는 굉장히 단맛을 느끼고 있어요 아 곡물로 낸 단맛이라 은은하면서도 건강 걱정이 없겠네요 식혜로 모든 음식에 단맛을 낸다는 이명희 씨 귀찮아서라도 설탕을 안 쓸 묘안까지 생각해냈다는데 아니 설탕이 맨 뒤에 있네요 백설탕 굳었어요 저거 진짜 좋은 방법 같아요 너무 귀찮아서 설탕을 안 넣게 될 것 같아요 멀리 해놓은 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건강과 단맛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식단 은은한 단맛으로 18kg 감량이 성공한 그녀 그런데 간식이 웬 말인가요? 설마 이것도 단맛 다이어트의 연장선? 아몬드가 미각세포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있어요 저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혀를 보면 도돌돌로 하죠 이게 미래라고 하는데 미래 안에 미각세포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미각세포가 들어있는 미래가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재생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아연하고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니까 그런 음식을 먹으면 맛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미각세포의 재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이 큰 상을 추가한 정원장 변함없는 자기관리 정말 대단하네요 저녁 메뉴가 궁금해지는데 더위에 지친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초기 국수 아까 장본 채소들을 쓸 유량이다 건강하지만 특별한 맛은 없는 채소들 어떤 소스로 어떻게 맛을 내느냐가 초기 국수 성패를 좌우하는데 면은 좀 건강하게 메밀면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소스는 조금 건강하고 새콤달콤하게 혈당 관리 중인데 새콤달콤? 새콤한 식초를 살짝 넣는 것까진 좋은데 이거 지금 혈당의 적 설탕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 지난 방송 때도 시럽을 마음껏 먹던 정원장 단맛 없이 반찬을 하게 되면 식구들이 잘 먹지 않아요 단맛을 내기 위해 혈당을 올리지 않는 스테베아를 이용해서 식구들한테 음식을 해주고 있어요 설탕처럼 생겼지만 설탕과 다르다는 그것으로 혈당 검사에서도 당당했던 그녀였죠 먹는 것이 건강이 그대로 표출되거든요 먹는 게 바로 그 사람의 몸이 되거든요 단맛이 그중에서 가장 건강을 해치기 쉽거든요 단맛을 잘 스테베아를 이용해서 잡으면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겠죠 단맛을 아예 멀리하면 좋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 단맛을 낼 때 도움을 받는다는 스테비아 허브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 단맛이 있지만 살질 걱정 당뇨 염려가 없단다 이 스테비아는요 당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0이고요 열량은요 아예 없는 거예요? 없어? 열량도 0이에요 이 파이팅에서 괜찮네요 정말 그러니까 단맛을 조금씩 조금씩 없앨 수 있도록 훈련도 하면서 살도 안 찌고 혈당도 안 올릴 수 있는 검증 1단계 스테비아는 정말로 혈당에 영향이 없을까? 확인에 나선 제작진 실험에 앞서 제작진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했는데 8시간 금식 후 측정한 공복 혈당은 91로 정상이다 스테비아의 비교군으로 선택한 건 설탕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 일부러 권장량보다 2배를 각 하루씩 먹기로 했다 실험 1일차 다른 음식 없이 설탕망 권장량보다 2배를 먹고 다음날 휴지기를 가졌다 실험 3일차인 같은 방법으로 동양의 스테비아를 섭취한 뒤 각각의 날마다 혈당을 점검했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스테비아와 달리 설탕 먹은 날에는 제법 상승한 혈당 수치 스테비아가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서울의 한 헬스장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한 남자 3개월 전만 해도 97kg까지 나갔었고요 지금 관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25kg을 감량해 구도위만에서 탈출한 김태성씨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체중이 97kg에 육박하는 과체중이었다는데 30대 초반에 켜진 건강적 신호 외모가 아닌 살기 위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3달 만에 25kg 폭풍 다이어트에 성공 현재는 정상 체중을 유지 중이다 워낙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드셔서 최대한 배제시키고 엄격한 식습관과 몸에 부담이 안 가는 수준의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그게 큰 효과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망부석이 되어버린 태성씨 뭔 일이죠? 예전 같으면 그냥 열어서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지금은 좀 더 생각하고 이게 진짜 배고픔인지를 구별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먹기 전에는 일단 참은 뒤 숙고의 과정을 거친다 만약에 먹게 됐을 때도 건강한 쪽, 그러니까 섬유질이라고 하죠 그런 걸 먼저 다 먹어요 단 것을 정 못 참겠다면 먹되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 그리고 남는 걸 봤을 때 아무래도 덜 먹게 되죠 배가 어느 정도 찼을 테니까 덜 먹게 되니까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통제한다고 해서 당장 단맛 생각이 사라질 일 만무 그럴 땐 대체 식품이 답이다 콜라나 커피가 굉장히 간절합니다 굉장히 간절한데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죠 제 건강을 위해서 자제하려고 하고 단계에 당길 땐 심신 안정이 좋은 차가 재겨 강렬한 욕구가 사그러든다 원래 초콜릿이나 과자나 그런 거 먹으면서 자기 위안을 하고 그러고 있을 시간인데 이렇게 요즘엔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처음에 접목이지 않습니다 항상 탐mp한 욕구가 사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점점은 정말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적은 짓은 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